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. 다음은 스트리밍 핫차트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. 자 3위는요. 아이유씨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주 1위 레드벨벳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레드벨벳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. 드롭핀은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레드벨벳 이번주 1위 다시한번 축하드리고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?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음악 중심 다음주에도 기대와 쇼쇼쇼 안녕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